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5장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앞에서 4장까지 우리가 일렉트로 스태틱 문제들을 풀어왔는데 5장에서는 자기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구요. 그리고 역시 이제 동력학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든 전화나 전류의 분포가 스테디한 그런 상황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그네틱 필드의 가장 일렉트리 필드에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 있듯이 마그네틱 필드에서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있죠.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이 마그네틱 필드는 커런트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거죠. 어떤 전류가 있으면 어떤 회로를 따라서 전류 I라고 하는 커런트가 I1이라는 커런트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커런트에 의해서 커런트에서 내가 여기를 이미의 원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원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그네틱 필드는 이 커런트의 패스를 다 쫓아다니면서 커런트 룹의 포지션을 내가 R1이라고 했을 때 R1이 모든 커런트의 세그먼트에 대해서 뭔가를 다 더하는 거죠. 제가 더하는 건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앰플리튜드는 커런트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번 커런트 룹에 대해서 관측 지점과 그 다음에 커런트가 흐르는 패스 사이의 거리에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분모에 3승이 있지만 분자에 또 R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모든 컨트리뷰션을 다 한바퀴 불러오면 그걸 모아놓으면 그 지점에서의 비필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일렉트리 필드와는 달리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나 그것과 관련된 현상을 공부하는 게 좀 수학적으로 복잡해지죠. 벡터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상의 용어에서는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방향이 커런트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커런트의 방향이고 여기가 이제 커런트의 방향 DR1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R-R1 이 방향이 관측점의 방향이죠. 이 방향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는 DR 크로스 상대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어느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인데 여기에도 수직이고 여기에도 수직이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오른손의 법칙으로 표시하는 게 손가락의 방향을 커런트의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지점으로 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되는 거고 그걸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서 다 이제 합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마그네틱 필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렉특 필드는 전하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하의 힘을 만들어내죠. 마그네틱 필드는 커런트가 만들어내고 얘는 이제 움직이는 전하에 힘을 가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세컨드 커런트 룩을 하나에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이 내가 R이라고 표시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어떤 세컨드 커런트 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I2라고 하면 이 지점을 흐르는 이 세그먼트가 받는 힘 지금 저 세그먼트가 받는 포스를 표시해 보면 이제 D, F, 2, 1 책에서 노테이션은 뒤에 있는 거 1번에 의해서 2번이 받는 그런 힘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제 B1이 좀 전에 적은 1번 커런트 룩이 만들어내는 1번 커런트 룩이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운동에 비례해서 힘을 받는다. 이게 마그네틱 로렌즈 포스라고 부르는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힘에도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기 때문에 또 역시 이제 오른손 법칙이 적용된다. 이게 이제 전기에서 얘기하는 쿨롱의 법칙 그 레벨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기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좀 더 이제 수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커런트가 이제 어떤 도선을 통해서 흐른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류의 흐름이 전화도 연속적인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속적인 분포에서 만들어지는 컨티뉴스 커런트 디스트리비션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커런트 컨티뉴스 커런트 디스트리비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떤 전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들이 이렇게 공간에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이렇게 점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전화댄서티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 지점마다 각 지점마다 전화밀도도 다를 거고 각 지점마다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다 다를 텐데 속도가 다 다를 텐데 이제 커런트 댄서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 커런트 댄서티는 그 지점에서의 전화밀도 그 지점에서 평균 속도를 곱한 이것을 우리가 커런트 댄서티라고 얘기를 해요. 커런트 댄서티 이 커런트 댄서티 단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난우기 부피 그 다음에 속도가 곱해져 있으니까 길이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그게 분모의 부피가 있고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전체 단위는 뭐냐면 전화량 나누기 면적 나누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어떤 단위 면적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표면이 있을 때 이 표면을 단위 시간당 뚫고 지나가는 그런 전화의 양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플럭스라고 부르는 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이런 전화 분포가 있다고 하면 이 전화 분포는 전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물리적인 대상이 보존이 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전화 분포는 이 커런트는 항상 어떤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들어내고 전화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전화가 사라지거나 생성이 되면 안 된다.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관계식을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라운드 t 라운드 전화 밀도 더하기 말로 하자면 다이버전스가 뭐였으냐 다이버전스는 어떤 점을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양을 측정하는 게 다이버전스야. 그러면 커런트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 가운데 지점에서 커런트 단서티가 나간 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걸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정확히 나간 만큼 줄어든다. 혹은 들어온 만큼 늘어난다. 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 지점에서 전화가 새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소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이콜 0.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보존법칙인데 이걸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마그네토 스태틱이라고 하는 스태틱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것은 전화가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스태틱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스태틱의 의미는 뭐냐면 마그네토 스태틱의 스태틱은 이것이 각 지점에서 어떤 지점이든 그 지점에서의 전화 밀도가 일정하다.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오장을 하는 거예요. 마그네토 스태틱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지점에서 전화 밀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장에서 생각하는 커런트 덴설티티는 다이버전스가 없어야 된다. 그런 제한 조건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비어사바르 법칙을 컨티뉴스 디스트리뷰션으로 확장을 하면 컨티뉴스 디스트리뷰션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이제 커런트 곱하기 D 이게 있었잖아요.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얘가 그냥 커런트 곱하기 이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적분 이제 이거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i는 적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모든 공간에 대해서 관측 지점과 current 흐르는 그 지점 이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그냥 앞에 썼던 비오사라 법칙을 연속적인 것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이 모양을 조금 변형을 해 볼 텐데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쿨롱의 법칙에서 했을 때처럼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1 over r 제곱, 라디얼 방향의 r 제곱 분의 1 포텐셜이죠. 얘는 쿨롱 법칙에서도 전기장에서 나왔었고 얘네들은 누군가의 그래디언트로 표시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얘는 뭐냐? 얘는 누구의 1 over r 포텐셜의 그래디언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래디언트. 이렇게 되고 원하면 내가 지금 그래디언트인데 r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취할 수도 있고 r'에 대한 그래디언트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r'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취한다고 하면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내가 이걸 적용해 봅시다. 이걸 적용해 보면 이 적분은 r'에 대한 적분인데 이 그래디언트는 r에 대한 그래디언트잖아요. 그러니까 r에 대한 그래디언트가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네요. 나가면 나가면 얘는 4πμ0 그래디언트가 바깥으로 나가고요. 적어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는 j 크로스 그래디언트인데 요약한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를 바꾸면 부호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j하고 그래디언트의 순서를 바꿔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없앴고요. 그리고 앞에 여기 크로스가 빠졌네요.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벡터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의 컬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비오사발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비필드를 적어봤더니 비필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누군가의 어떤 벡터필드의 컬 로 표시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자 얘는 누군가의 컬 로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이 A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커런트 댄서티를 원오버 알 포텐셜로 웨이트를 주어서 다 계산한 그런 게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컬 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디언트와 비슷하게 미분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포텐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했는데 그때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개념이고 벡터 포텐셜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필드를 포텐셜을 통해서 나타낼 때는 게이지의 자유도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여기 현재 레벨에서는 게이지에 대해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수학적인 연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지금 현재의 게이지는 무엇인가 어떤 게이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은 얘는 어떤 게이지를 만족하냐면 얘의 다이버전스는 이제 자동으로 0이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커런트 댄서티의 다이버전스가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잘 사용하시면 이걸 금방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용 이렇게 쓴 얘는 우리가 얘를 무슨 게이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로렌즈 게이지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벡터 포텐셜로 표시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마그네틱 필드는 벡터 포텐셜의 컬이에요. 누군가의 컬을 하면 그것의 다이버전스는 자동적으로 0이죠.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는 항상 다이버전스가 0이어야 해요. 0이어야 해요. 이 사실은 나중에 마그네틱 스태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케이스에서 항상 0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래는 일렉트리 필드와 언앨러지를 생각해보면 일렉트리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current charge density이잖아요. 원래 오른쪽 자리에 마그네틱 charge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density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등적으로 0이 수학적으로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장의 성질을 갖는 최소 어떤 기본 단위 모노폴이라고 부를 텐데 그런 모노폴 차지가 없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for 말한 거고 그럼 실제 실제 내가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을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마그네틱 필드 계산이 아니라 이제 마그네틱 필드는 원래 알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비필드는 다이버전스는 0이고 비필드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이버전스는 0이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컬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커런트 커런트 된서티 이건 마그네틱 필드가 이거다 라는 거예요. 커런트가 있으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을 유도를 했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만족하는 미분방정식은 뭐냐 뭐냐 0이고 이제 컬은 이거예요. 항상 이제 전기 문제랑 같이 언앨러지를 생각해서 하시면 이제 편하구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말을 바꿔보면 전기장으로 얘기하면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는 커런트 된서티다. 그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풀었죠. 가우스 공면을 생각을 해서 그 가우스 법칙으로 일렉틱 필드를 구했잖아요. 여기서는 다이버전스는 0이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이 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컬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임의의 폐곡선을 생각을 해요. 임의의 폐곡선. 그러면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이 있겠죠. 이 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스톡스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스톡스의 정리는 뭐냐면 내가 어떤 벡터의 컬을 어떤 벡터의 컬을 그 폐곡선에 둘러싸여 있는 그 면으로 면적분을 한다. 면적분을 하면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근데 다름 아닌 얘는 다름 아닌 뭐냐면 그 필드를 그 폐곡선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접근한 것과 똑같다. 이게 이제 스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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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곡선이 아니라 폐곡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폐곡면, 이 안에 부피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이버전스 Theorem은 뭐냐면 어떤 것에 다이버전스를 부피에 대해서 다 적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벡터를 면으로 면적분을 해라. 폐곡선 면에 대해서. 이게 다이버전스 Theorem이죠. 이제 이거랑 비교가 되는데 이걸 물리에서는 응용을 해서 가우스 로어라고 부르잖아요. 이 스톡스 Theorem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을 하면 이 스톡스 Theorem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어떤 임의의 폐곡선으로 한 바퀴 둘러싸요. 이걸 우리가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부르죠. 이 면을 아니, 쏘리. 그냥 선적분이에요. 선적분이라면 그게 뭐가 된다. 그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면을 뚫고 지나가는 커런트의 면적분이다. 커런트 댄서티. 제가 뭐예요? 아까 커런트 댄서티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전화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면적분을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단위 시간당 저 면을 뚫고 지나가는 총 전화량이 되겠죠. 단위 시간당. 그냥 이건 그게 그 면을 지나가는 토탈 커런트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하면 전기장에서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손쉽게 대칭성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쉽게 구했듯이 이걸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암페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다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